자 또 반갑습니다 PDC그룹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번 현장도 부산입니다 역광이 심해가지고 눈을 못 뜨겠네 가뜩이나 눈 작은데 자 여기가 이제 부산인데요 자 이마트 24 이 유리가 이제 저렇게 시티지나 배너 현수막 이런게 아니라 진정한 매직 클라스 여러분 매직 스크린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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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